세종특별자치시 성시화운동본부가 오는 11일 송담교회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특별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도회에서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대표회장이 강사로 나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함께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경우 사회와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성시화운동본부 임공열 대표회장은 성시화운동을 통해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으로 다시 교회들이 회복하고 차별금지법과 개정교육과정 반대 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